누구야? 누구야? 답답해서 내가 못 자겠어 누구야? 3분 37초 누구야? 빨리 나와 대답해 누구야? What day to stay messy? 이거 누구야? 아 진짜 아니 나 집에서 쉬고 있는데 우리 회사 직원분께서 그 앵콜 논란이 있다고 해서 무슨 논란이?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미트리 누구야? 그랬는데 찾아왔지 네 추워 잠시만 나 뭐야 에어컨 좀 끌고 올게 너무 춥다 추워 진짜 추워 에어컨이 저기 쎄 누구냐 에어컨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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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ERA 에어컨이 어... 잠시만 어떻게 바꿔야 될까? 어? 너는 왜... 오 예스! 백그라운드 백그라운드, 백그라운드 잠시만 나 이거 조명 세팅 좀 하고 올게요 이게 지혜가 발... 밝아지긴 했는데 조금만 기다려봐, 조금만 조금만 이것도... 이것도 좀 거시기하네 내가 파란색이랑 주황색을 맞췄거든? 내가 좋아해서 이 색깔 조합이 너무 좋아서 약간 푸르딩딩한 진한 파란색이랑 진한 주황색이랑 했는데 약간 이쁘지 않아요? 파란... 파란색이랑? 날마다 조명을 바꾸자 이제 이제 안 켜지 않아? 흠흠흠흠 오늘 음반이죠 켈빈 자못 이거 되게 즐겨요 너무 편해 오늘 음반 너무 재밌었고 되게 대충 냉장고 소리 지금 저도 잘 수는 있는데 왜 못 자냐면 어 건조기 돌리고 있어요 건조기 건조기 돌리고 있어서 그래서 저거 널고 자야 돼서 아직 아직 오늘 도가 아니라 진짜 오랜만에 오랜만에 돌리는 거야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너무 빨갛다 그치 나 조금만 기다려봐 다시 조금만 역 잠시만 이것도 너무 하얗네 모르겠다 그냥 하자 근데 이건 좀 눈이 아파 와 지금 내가 어제 한 시간 자고 아직까지 깨 있는 게 참 신기해 괜찮아? 이렇게 할까? 그냥? 아니면 잠시만 내가 그냥 다 색깔을 통일하게 조금만 기다려봐 미안해 응 음...